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어딨어? 사진 찍어요? 누구야 너 누구야 난 오빠는 얼굴 보여줘? 여기요 왜 안돼 이번에는 한번 더 먹을게요 그리고 아이쿠 아이쿠 스텝밥 먼저 먹으시고요 스텝밥 먼저 먹으시고요 스텝밥 먼저 먹으시고요 주문하시나요? 그러면 주문하시나요? 한큼 조금만 더 큰 거? 소금을 주문해 드릴게요 아니 쪼끄방은 안 돼. 쪼끄방은 두 개로 이렇게 이거 하나 해주시고요 보통 고소랑 달콤 중에 선택 가능하세요? 그거 안 돼요? 양파랑 그거 안 돼요? 네 그걸로는 안 되세요? 추가하면 되죠 돈? 추가하셔도 안 되세요 아 진짜요? 쌤 이거 먹자 그러면 싫어 그러면은 콕! 이거 이걸로 하고 콤보 1 주세요 콤보 1번 8금만 어떻게 드릴까요? 어니언 어니언으로 만들어요? 네 음료수 콜라 2장 괜찮으세요? 콜라랑 아이스티 하나요 콜라랑 아이스티 하나요? 뭐 필요한 거 있으신가요? 아니요 왜? 너 이상한 거를 찍지 수단으로 찍는 거 아니야? 캔디 핸드폰 받으실까요? 2,500원 결제 도와드릴게요 정기 좀 필요하신가요? 아니요 괜찮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빠는 하얀 부분 나는 양념 못 챙겨줄게 너의 시원한건데? 그니까 그니까 그치 나한테 상관없는데 너무 미소 오우 진짜? 나한테 상관없어 나한테 이쁜다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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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가 상상하는 게 실제로 가는 길입니다. 흔히 성대장의 교육을 넘게 되죠. 이열 선정. 그리고 나치는 그동안 다쳐있던 소통의 자유를 무한대로 높여줄 또 하나의 상상이 우리 앞에 현실로 펼쳐집니다. 갤럭시 폴드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스마트폰의 틀을 벗어나 우리에게 전혀 없던 경험과 더 큰 자유를 펼쳐 자유를 펼쳐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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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유를 펼쳐집니다.